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다른 동네로 지금 갈 건데요 아니 알아봤는데 좀 살짝 좀 먼 것 같아 일단 좀 큰길 쪽으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자 자 가봅시다 오늘도 파이팅 저 오늘 머리 여러분 약간 여기 살짝 한번 해봤어요 뭐야 저게 아 이게 또 방송으로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어 인정해 근데 실제로 거울 보면 나쁘지 않더라고 만에 안해보지 많이 안해봤죠 이제 살짝씩 이마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배 타고 혹시 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어? 있네! 오타큐오이! 오타큐오이 라인이 있는데요? 이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이 아 can i ask you something? 하하하하 i wanna go to otakyoi 오타큐오이 오타큐오이 this line? yes this line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from south korea? yeah south korea nice mee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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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some korea words like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nice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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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설명해 주세요 이름은 엘렉스드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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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see you next time bye bye 하하하하 yeah yeah i have youtube channel oh wow jino okay just subscribe to sure sure why not i love to take jiu too yeah yeah sure sure why not oh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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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이것하고 가면 되겠다 오타큐오이 오타큐오를 갑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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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소주 한국 소주? 좋아해? 와 진짜 큰 거 봐 와 와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4 정말? 네 20? 20? 네 14살 저는 20살이었어요 그 DNA 그 DNA래 감사합니다 둘러 쌓여있어 안녕 안녕하세요 사람 엄청 많다 어? 여기 앞으로 타는 게 더 나을 듯? 중간으로 타는 거 보다 오 오 오 오 오 여기 앉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하이 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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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생필기 한국의 생필기 저희가 히들로 출국합니다 여기 우유 한국의 생필기 이 영국의 생필기 그걸 사는 한국의 생필기 여기왜? 한국 끝까지 사는 사람 뭐야? 구독자! 축구! 줄법을 order 랑캐라드 뭐지? 골키퍼 골키퍼 크리스티아노날드 메시 메시 방울 맞을 뻔했어 방울 맞을 뻔했어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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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네 흥민선 아, 그렇다 흥민선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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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뽕 B F A G 땡큐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유아 미역뽕 유아 미역뽕 유아 미역뽕 유아 미역뽕 유아 미역뽕 유아 미역뽕 용돈 15,000원, 16,000원 정도 좋습니다 이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 이 녀석은 34,000원으로 일이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 이 혀는 우리 이 혀는 여기 이 혀는 일이었지 jumped 두고 Stan 와 그렇죠! 저기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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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계신거에요? 네, 네, 네 저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와, 뭐야 이거 대포는? 이거 진짜 옛날에 썼던거 아니여? 이런 대포는? 장난 아니네 이거 한방 맞으면 거물 무너지긴 하겄네 나 이런 대포 처음 봐 와아 자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안녕 여기가 여기가 좋네 와 여기서 친구들이 콜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콜라? 다과일을 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친구들이 잘 지냈어? 아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오! 뭐야? 우와 뭐 따시나보다 전복같은거? 혹시 메쉬 좋아요? 메쉬? 네 네 네 우리 메쉬 좋아해요? 네 메쉬 좋아해요? 네 메쉬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까? 좋아합니까? 네 네 네 학생들은 어떤가요? 네 학생들은요? 네 학생들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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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콜라로 담배를 학생들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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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청춘이다 너무 보기 좋다 생일주도 안만들고 보기 좋게 생파한다 라이브 스트림 그리고 여행하는 유튜버 오오오 너의 채널 이름이 무엇일까요? 보여드릴까요? 아! 어디에 가야할까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빠빠이하고 또 마주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이따 가자 아니다 얘는 왼쪽으로 가네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우 찐다 쪼 이야 멋지다 이거 진짜 이야 하이 어디에 가야할까요? 한국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용 하하하하 유튜브 채널 하하하하 어 일단 건너자 일단 건너고 가자 저기 뭐야 하하하하 전부 다가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도 안났어요 에이틴 귀여운 친구들 18살 우리 나이로 20살인 친구들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터키가 유럽이냐 아시아냐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둘 다 맞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고 이쪽으로 가면 유럽이고 어?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가는데? 따라가볼까요? 유라시아 같듯이 유럽이랑 아시아 반반이 유라시아에요? 명동 느낌 나요? 명동도 태어나서 한두 번인가 밖에 안 가본 것 같은데 저번에 한국으로 가면 안녕 서울시에서 한국으로 가면 한국에서 어디가? 한국에서 가면 한국에서 가면 한국에 가면 저 아니고 치킨 야야 와 와 엄청 크다 와 육즙 나오는가 봐 몇 마리를 쌓아 놓은 걸까 이걸 와 땡큐 써 마치 땡큐 터키 입은 사람 많네 터키 입은 사람 많은 것 같아 아 이것도 맛있긴 한데 아 요가나 뜯어버리고 싶기는 하다 오 여기는 더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아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검사 받는 거예요 얼마일까 8천원 8천원이요 8천원이요 땡큐 써 마치 다가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닭 이거 두 조각의 다가요 조밥으로 좀 추정이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되게 궁금하구요 이게 뭐지 이게 어떤 채소일까요 피망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되게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가지 같은데요 8천원짜리 입니다 조금 짠데요 너무 맛있는데요 요것도 되게 궁금한데 아 당자로 또는 되구요 생선인 것 같아요 요거 요거는 생선같아 닭고기인데 닭고기인데 그 다음 이건 가지가거든요 이쑤시개가 꽂혀있어요 아아 토마토포추 그 다음에 가지 그 다음에 안에 겨프테가 들어있습니다 음 우리나라에 붙이면 떡다이기 같은거죠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 이 겨프테가 이거 보고 들어갔는데 오 부드러워 땡큐 항구 옆에 좋은 공원이 있다고? 오케이 거기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귀여워 메인스트리트? 네 메인스트리트 네 이 경찰 이름이 무엇일까요? 메인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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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감사합니다 바 바이 맥주 한잔하기는 진짜 딱 좋겠다 친구들이랑 그쵸? 아니면 여기가 메인스트리트 같으니까 여기서 음료수 한잔하고 가는거 어때요 여러분? ших어 금 fragments 조지아 이쁘다 여기 조지아 조지아를 가야겠는데? 로봇 프로젝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